그 다음에 유태인 부모들은 15살 때부터 돈을 줘요 우리나라하고 유태인 유태인들하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교육력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왜 경제적으로 못 일어서느냐 유태인 부모들은 15살 때부터 천만 원이 2천만 원이 3천만 원을 주고 애한테 투자 계획을 시키고 투자 경험을 시켜요 그 경험이 나중에 한 25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걔네들은 노련해요 25살이라도 투자 나이가 10살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40대 50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때가 투자 나이 0살이야 근데 그때부터 제대로 배워서 경험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월가나 또는 유럽에 이런 데 다 금융계통의 유태인 애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걔네들 30살이면 투자 나이 15년 20년이에요 걔네들한테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가끔 보면 저도 이제 그 호철이 고등학교 때부터 둘째도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저도 뭐 대학 나왔지만 대학 나왔지만 호철이가 대학을 간다 그러는 걸 제가 말렸어요 아 진짜요 와 되게 되게 개여있는 부모이시네 가지마라 야 스카이를 나와도 인서울을 나와도 평균 30%도 안 되는 취직률에 네가 거기 가서 10년 이상 다닐 것 같아 20년 다녀도 그러면 얘네 26에 취업해도 40살 중반이나 이러면 그냥 동네 아저씨 돼요 그럼 뭐 해 먹고 살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런 재테크나 투자 교육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 그다 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봐요 어차피 대학교 보내고 뭘 해야 돼요 취업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봉 4000이라고 생각하면 얘네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미니멈 3억이 들어요 그럼 연봉 4000이면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3000 정도 될 거예요 세금 떼고 앞으로 전도 높아질 거고 또 연수익률 10%예요 27살까지 애 가리키고 25살까지 애 가리키고 연수익률 10%도 안 되는데 그거 바라보고 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늙어서 죽고 나면 빌빌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무기를 저는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걸 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뭐 기가 막히게 그 뭐죠 앞니를 알아맞추는 거 저도 10초 뒤에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종목 추천을 해요 제가 저도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출연했지만 종목을 찝어 달래 그래서 저는 앞니를 못 맞춰서 그냥 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런 종목이 매수했을 때 확률이 좋다 그거는 알려줘도 이게 확실하게 올라간다 그럼 나 혼자 알고 있지 그럼 맞죠 사실 내가 전재산 투자하죠 네 내가 전재산 투자하고 은행에 대출 끌어갖고 그걸 투자를 하지 뭐하러 다른 사람들한테 그 레포트 만들어갖고 그걸 뿌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미쳤어요 그 사이에 내가 매매해서 돈 벌고 또 그런 거 있으면 매매해서 돈 벌고 그냥 황제처럼 사는 게 낫지 그래서 그 호철이도 그렇고 요새 게임 부모들이 이제 저를 옛날부터 아시는 분들은 제 성질을 아니까 이제 보내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보내요 그래서 호철이가 저렇게 한다는 얘기 듣고 보내서 제가 걔네들을 가르쳐 갖고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도 있는데 다 그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매매해요 실전으로 안 깨지고 제 모토는 안 깨지고 지키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10번 죽었다 깨 놔도 10초 뒤에를 못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계좌를 손실을 안 보고 지키게 하는 거는 관리란 말이에요 관리 능력은 사람이 노력하고 땀 흘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손절 관리인데 손절이 당연한 거라고 느끼면 기계적으로 해요 그럼 반드시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근데 손절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도 모르고 매수 타점도 잘 공부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꼭대기에 빨간불 막 올라가면 흥분해서 샀다가 거기서 10% 20% 사실은 더 가 근데 왜 못 팔아요 더울 것 같다니까 욕심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차트 보면서 얘기했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사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가르친 애들은 올라가면 2, 3% 올라가면 30% 이익 실현해요 비중에 그리고 손절을 본전에 놔요 그럼 만약에 한 종목당 천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70%는 노 리스크 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탱자 탱자 놀아도 되고 학교 수업 들어도 되고 직장일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지나서 더 올라갔어 그러면 또 한 40% 잘라 먹어요 그리고 이제는 만 원에 샀으면 만 원에 스탑이 있지만 손절이 있지만 이제 만 한 2천 원 됐어 그럼 나는 만 천 원에다가 스탑을 올려놓으라고 해요 그럼 혹시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난 천 원씩 먹고 나오잖아 이익이 확보가 돼 있잖아 그런 상태면 여행 가도 되고 놀러 가도 돼요 왜 아쉬울 게 없잖아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상태가 돼야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단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제가 보면 손절을 한 1에서 3% 놓고 매수하게끔 매수 타점 6가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 매수 타점 6가지를 알려주는데 그때만 기다려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종목도 한 200개 250개 저희가 대형 우량주만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한 400개 정도 밖에 안 해요 만 개가 넘는 거에서 하루 거래대금 한 500억 이상 되는 거 그런 거 들어가면 내가 손실을 1%만 보려고 했으면 딱 1%만 보고 나와요 워낙 대형 우량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손실 관리를 탁탁 해가면서 스탑 위에 올려놓으면 일주일도 가져가고 이주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연에 나가면 똑같이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왜 누구는 돈을 벌고 지금 누구는 마이너스예요 이유는 관리하고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매수 후 보유만 하거든요 매수 후 보유하는 건 초등학교 애들도 해요 그게 무슨 기술이에요 그건 아무 기술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무슨 기술이에요 관리하고 대응을 하니까 머니게임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관리하고 대응을 하는 거지 사업할 때도 이 아이템이 터질지 저 아이템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 EXID 하니도 얘네들 접을라 그랬다가 노래 역주행돼서 이게 터지듯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브레이브걸스도 그렇고 네 브레이브걸스 뭐 롤린인가 뭐 그것도 그렇고 걔네들도 접을라 그랬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운때가 오는 게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흔 살 때부터 준비해도 되고 스무 살 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치면 스무 살 때부터 준비한 애들은 100년을 산다고 치면 80년 동안 기회가 오는 거예요 50살 때부터 준비하면 이제 50년 동안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 애들한테 사람의 운때라는 게 오면 더 많이 터지겠죠 더 빨리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재테크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서 저는 이제 중소기업 하나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사이즈 그렇죠 왜냐하면 자상이 그렇죠 그러면 뭐 걔네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일을 안 하고 그 터틀 트레이더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1987년도에 리처드 데니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천재 수학자가 있어요 둘이 친구인데 내기를 했어요 네 네기를 했는데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같으세요 뭔가 이렇게 눈치껏 스토리상 플로어상 흘러가는 걸 감안해 보면 어 이렇게 트레이닝 시킨 그런 그룹이 공고를 냈어요 뉴욕타임즈에 공고를 냈어 리처드 데니스니까 그래 내기하자 둘이 이제 돈도 많으니까 내기를 했어 그래서 리처드 데니스는 매매를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매매 매뉴얼도 있고 얘네들을 키울 수가 있어 누가 와도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천 명이 들어왔어요 어 의사 변호사 계리사 뭐 학생 뭐 직장인 하고 막 들어왔어 면접봤어 13명 뽑아갖고 걔네들을 2주에서 2주 동안 교육시키고 모의투자 시키고 바로 실전에 투입했는데 1년에 400% 이상 수익률이 났어 어 그래서 그 리처드 데니스는 친구가 내가 졌다 음 그리고 돈도 주고 이렇게 내기에서 이겼다는 실화가 있고 그게 터틀트레이더의 기원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윤광로 씨라고 아쿠정 미꾸라지라고 불리는 그분하고 케어 선물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럼 얘는 되게 옛날인데 그쵸 제가 선물이 거의 1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부터 투자를 하셨어요 저는 90년도부터 선물하고 옵션 공부를 했는데 아 90년도에 주식도 잘 매매를 안 했는데 네 선물하고 옵션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음 뭐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어 인터넷이 있어 컴퓨터도 잘 없을 때니까 그때는 공시 시스템도 없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책 수입해 갖고 아 그거 번역해서 공부해 가면서 난 이거에서 돈 벌 거라고 달려들기 시작하고 이제 93년도 4년도부터 이제 선물회사 들어가서 LG선물 이런 데 음 들어가서 이제 원자재 거래도 하고 원자재 이제 우리나라 또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또 공물 같은 거 사거나 LG금속이나 LG전자에서 LG전선에서 이제 전기동 사거나 금을 사거나 산업재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책도 없었어요 주식책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음 그런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고 음 그다음에 그런 경제 공부를 해서 주식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노벨경제학상 탄야들도 2년 반 만에 다 말아먹고 떠났어요 시장은 음 그러면 뭐 서울대 나온다고 매매 잘해요 하버드 나온다고 매매 잘하겠어요 절대 아니거든 음 그런 점에서는 호철이나 저나 피디님이나 공평해요 앞일을 모른다는 거 근데 이걸 훈련으로 왜 가능하냐 그런 아까 똑같이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깨지고 나왔냐 관리와 대응의 문제라 이거지 음 관리하고 손실관리하고 이익관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자 같이 투자도 배우기 힘들 자 그럼 재무제표를 보면 앞일을 아냐 앞일을 알겠어요 뭐 그거는 참고사항이죠 사실 음 근데 재무제표 보는 것도 힘들어요 저도 경영학과 나왔는데 재무제표 볼 줄 몰라요 저한테 배우시면 돼요 하하하하 제가 재무제표 강의로 해가지고 하하하하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는 건 좋은데 역시 참고사항 참고사항이죠 네 같이 투자를 하기 위한 정보도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면 30년 40년 된 회계사들은 주식해서 또 걔네들도 떼돈 벌고 있어야지 왜 종목 추천하는데 기웃거리고 이런 데 와서 배우겠어요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그런 차트는 전파력이 더 강했겠죠 심지어 우리나라 70년대 거래소에서 이제 가격이 나오면 증권회사 직원들이 다 모는 종이 하나씩 그렸어요 그게 재산이야 근데 피디님이 그걸 막 그리고 있으니까 내가 옆에서 보고 오 이거 뭐야 신기하다 이거 주식이라는 거야 싼 데 사서 비싸게 팔면 돈 벌어 나도 좀 가르쳐줘 자 그럼 이 차트를 알아야 돼 그래서 차트를 주면 제가 똑같이 그렸겠죠 돈 벌 욕심으로 근데 피디님이 갑자기 이중바닥을 오늘 알려주면 이중바닥을 이렇게 쫙 걷어서 이렇게 막 긋고 이렇게 긋고 피보나치 이런 거 배워서 막 긋고 그렇게 야 이거 뭔데 그랬더니 야 여기 다른 데서는 안 사고 이중바닥 올 때 사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커 요런 데 사는 거야 그럼 제가 또 배우고 어떻게 했어요 호철이한테 가르쳐줬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거 막 배우고 그게 전파가 되면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구전에 의해서 내려오든 책을 보고 하든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왜 어떻게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걸 가르쳐줬겠어요 30년 전에 책 수십 권 읽고 제 나름대로 매매하면서 깨져가면서 정립하고 그러면 그 책을 쓴 놈은 또 어떻게 했을까 지도 매매해보고 그 책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전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차트를 제대로 공부하고 매매하면 차트에서 보이는 규칙성과 공통점이 공통점이 발견돼요 그걸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그런 지점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은행이나 뭐 현대증권연수원 신금투 펀드메이저들도 가르치고 뭐 조흥투신 옛날에 뭐 그다음에 외환은행에서 외환 매매하는 그 외환 딜러 애들도 가르치고 이러면 제가 차트 강의를 하면 야 차트가 압리를 알려줘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하세요 야 압리를 알려주는 게 어딨냐 사기꾼인 사기꾼 그렇죠 그건 사기꾼이지 차트가 어떻게 압리를 알려줘 정보도 마찬가지고 재무제표도 마찬가지고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압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도구를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한 번 하고 열 번 하고 백 번 하고 이백 번 하면서 내 스스로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 경험이 쌓인 나를 믿고 매매하는 거지 위험 관리할 줄 알고 이익 관리할 줄 알고 어느 지점에 들어가야 될 줄 알고 그런 경험이 쌓인 나를 믿고 매매하는 거지 누가 차트를 믿고 매매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트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보 매매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분야는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재테크의 종류는 똑같지만 어떤 방법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좋은 방법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자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데는 유튜브를 보거나 책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 강의를 해보셨으니까 재무제표를 보고도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를 피디님은 감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잖아요 매매를 오백 번, 육백 번, 천번 해봐야 감이 생기지 나는 주식에 감이 있어 초심자가 어떻게 감이 생깁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유튜브 강의나 아니면 어디 가서 강연을 하거나 방송국 가서 강연을 해도 보는 걸로 돈을 벌면 다 유튜브 보고 떼돈 벌고 앉아있지 저보다 날고 기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돈을 왜 못 버느냐 내 경험으로 안 녹았기 때문에 30년 장인이 책을 썼어 어느 한 분야에서 그거 본다고 그 사람이 경험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 사람이 했던 아주 결국에는 단순하게 돼요 근데 그 단순함까지 가는 데에 과정이 진안하다 이거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단순함에 도달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가르쳐 주는 거 보면 굉장히 단순해 6가지 매수 타점을 가르쳐 주면 그 온라인 강의도 있는데 그거를 딱 가르쳐 보면 굉장히 단순해 근데 돌아서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못해 그거를 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같이 빠르게 이걸 가르쳐 주냐면 그 지점들을 훈련을 시키거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중바닥을 했어 그러면 아예 풀에서도 이중바닥 찾아 봐 한 15년 치 놓고 그걸 찾게 해요 삼성전자에서도 15년 치 차트 가지고 이중바닥 찾아 봐 제대로 찾았는지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걸 일일이 알려주면 이제 본인도 그걸 찾아가면서 뭘 하겠어요 오 이게 진짜 확률이 좋네 정말 깨질 때는 작게 깨지고 벌 때 많이 버는 것 뿐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앞일을 맞춰요 말도 안 되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더라도 직장 다니면서 시간이 없더라도 본인도 그런 툴을 봤으면 자기가 직접 해 보는 거야 찾아보고 실제로 한 100개를 찾아 봤는데 이건 확률이 좋고 이건 확률이 나쁘다 진짜 반반이다 반반이라도 그런 지점을 찾는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귀중한 거예요 반반이면 끝내주는 거예요 왜냐 올라갈 때 많이 먹고 떨어질 때 스타나가고 짧게 깨지면 되잖아요 추신수가 이할 부품이에요 타율이 근데 몇백억 받죠 그죠 그러니까 맹수들도 사냥 성공률이 20에서 30% 밖에 안 돼요 근데 먹고 살잖아요 안 굶어 죽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30% 이상 확률만 되면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매수 성공 확률이 30% 40%만 되면 돈 절대 안 깨져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이유는 그런 경우가 어치니은 그의 인식의 친한 한빈이 태산과 함께 아름다운